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인 가운데 치료병원 종사자를 시작으로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도 본격화됩니다.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위철미 기자입니다.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뒤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돌파 감염이 국내에서도 다수 보고되자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추가 접종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가장 빠르게 시작한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은 이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원 입소 종사자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 접종이 시행됩니다. 다만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에 우려가 높은 가운데 고령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2일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만 70세에서 74세 이하는 18일부터 만 65세에서 69세 이하는 21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btv뉴스 유철미입니다.